야 정타를 맞춰야 돼 정타를 최선을 다하되 정타를 맞춰야 될거 아냐 타이밍 보고 급하게 하지마 밀어붙이더라도 자신있게 하더라도 정타를 맞추면서 놀일거 노려 주먹네 아빠 바디싸움 하고 같이 쳐 압박에 그래 또 압박에 더 붙여 쪼다보아 체중이 싫어서 자신있게 들어가야지 그래 좋았어 크로스 걸렸잖아 또 공격해야지 제일 시간없다 붙어서 해봐 붙어서 같이 해봐 주먹네고 떨어지지마 붙어서 해봐 압박에 어퍼 바디 꺾어내고 주먹낼 때 딱 걸어 체야지 주먹이 안나온다 지금 체야지 바지 너무 크잖아 또 쳐 그래 또 쳐 바디 들어오고 조심하고 주먹내 좋았어 또 쳐야지 하나에서 멈추나 연타 연타 주먹내고 그렇지 또 쳐 그래 또 봐 같이 쳐 주먹내야지 바지 들어오지 봐 가만있으면 안돼 주먹 끊어 내렸지 그렇지 또 쳐야지 하나에서 멈추지마 받아 쳐 받아 쳐 그렇지 좋아 너무 컸다 길목 잡아 똥내라 손내라 그렇지 더 쳐 주먹 더 내 연타 더 내 더 밀고 들어가 쳐야지 붙어서 제자리에서 하는게 아니고 밀어 붙이면 쳐야지 밀고 들어가면 쳐 주먹내야지 내야지 주먹 낼 때 찬스지 빠지지마 또 압박에 비 있는데 보이잖아 찾아 네 30초 시간 없다 재원아 그래 빠졌잖아 또 들어가 또 압박에 10초 얼마 안 남았어 또 쏟아 부어 밀리지마 밀리지마 5초 주먹 더 내 고기 숙기 맞춰 맞지마 받아 쳐 주먹 내 더 더 차 Fran 나